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국민과 외국인들이 한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글로벌 개방형 건강보험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의회 1인자인 폴 라이언 연방하원의장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가 40만 명을 넘어서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신임 회장 임명을 두고 내홍을 겪어왔던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사태를 일단락하고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첫 임원회의를 주재한 양호 회장은 평통위원 누구도 해촉되는 일은 없다며 추락한 평통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뉴욕 플러싱,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18기 정기임원회의. 사퇴한 박동주 전 회장의 후임으로 신임 양호 회장이 임명되자 상당수 자문위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일어난 파문으로 한동안 내용을 겪고 있던 만큼 어제 임원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일부 평통위원들은 양호 회장이 임명된 배경과 회장 자격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양호 회장 임명에 반발한 일부 위원들의 해촉 절차를 밟겠다는 김도영 간사의 발언에 큰 상처를 받았다며 앞으로 평통의 화합을 위해 김도영 간사를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신임 양호 회장은 뉴욕 평통의 진정한 화합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해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추락한 뉴욕 평통의 유상을 높이고 임원진의 신임을 얻기 위해 분골 쇄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간의 경위도 설명드렸고 제가 앞으로 뭘 할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거의 일을 가지고 저희가 상처를 계속 흡협하는 것 같은 일은 안 되고 좋은 사업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뉴욕 평통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임원진을 안고 가겠다는 양호 회장의 결정에 이번 사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오는 13일 금요일 남북정상회담 성공 개최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앞으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 1944년 뉴욕 한인교회에서 제작 발간한 애국가 악보가 뉴욕 한인회 한인이민사박물관에 기증됐습니다. 안익태 선생의 애국가 악보로 뉴욕에서 제작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영문 악보입니다. 애국가 영문 악보 인쇄본을 소장하고 있던 김근영 목사가 어제 뉴욕 한인회 한인이민사박물관을 방문해 지난 1944년 뉴욕 한인교회에서 제작 발간된 애국가 악보를 기증했습니다. 이 애국가 악보는 영문만으로 제작 발간된 악보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악보 첫 장에 애국가라는 제목과 함께 작곡가 안익태 그리고 발행처 존스타김 목사 뉴욕 한인교회 등이 영문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1944년이라는 발행 연도와 함께 악보와 영문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발행인은 존스타김 당시 뉴욕 한인교회 3대 목사였던 김준성 목사이며 김 목사가 가사 영문 번역도 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김 목사는 한인이민사박물관 개관 소식을 듣고 악보를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결심했다며 앞으로 한인이민사박물관을 통해 후세에 널리 기억되고 남겨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외국민과 외국인들이 한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글로벌 개방형 건강보험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건강보험 제도 악용 사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대책입니다. 한국정부와 대한중소병원협회 등은 제외국민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개방형 건강보험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개방형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별도로 750만 명의 제외국민과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중동지역 외국인이 한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이를 운영, 관리, 집행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공단은 제외국민과 외국인도 한국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처럼 매달 일정액을 내면 내국인과 똑같은 의료비 급여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외국민과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 제도 도입과 공단 설립 논의는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들로 인해 혈세 낭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최근 3년 동안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출국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은 2만 4,7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말부터 외국인과 제외국민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보려면 3개월분 건강보험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지역 가입자 취득 조건을 크게 제한했지만 의료보험 악용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의회 1인자인 폴 라이언 연방 하원의장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정계를 은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라이언 의장의 정계 은퇴로 공화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잃게 될 위험에 처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오늘 오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원 의장으로서 공화당을 이끌며 있었던 모든 일에 후회는 없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10선 의원인 그는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 20년 동안 봉직한 의회를 떠나 남편과 아버지로서 가정에 충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중간선거가 아니라 가족이 그의 은퇴 결정을 이끌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다소 고민하긴 했다며 그러나 2019년 의회에 자신이 있고 없고가 각 지역구 후보의 개인적인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1998년 위스컨신주 하원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2015년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강경 보습화와의 갈등으로 돌연 정계를 은퇴한 이후 의장직을 맡아왔습니다. 2012년 대선에는 및 롬리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등 40대 기술원의 선봉에 서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라이언 의장은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며 그는 재선에 나서진 않지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업적을 남길 것이라며 폴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 민간기업에서도 구직자의 과거 급여를 확인하지 못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여성이나 소수계 등에 대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뉴욕주 정부는 지난해부터 주정부기관에서 고용주가 구직자의 과거 급여와 보상 이력 확인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우모 주지사는 어제 이 같은 행정명령을 주 전역 민간기업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법안은 여성이나 소수계 등 일부 사회계층에 대한 임금 격차,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추지로 마련됐습니다. 쿠우모 주지사는 새 법안이 주 전역에서 고용주가 구직자의 과거나 현재 급여 이력을 토대로 임금을 책정하는 관행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쿠우모 주지사는 주정부기관에 지원하는 구직자의 급여 기록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과 주정부 조달사업계약수주업체와 하청업체 종업원의 급여, 성, 인종, 출신국가, 직책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행정명령에 각각 서명하고 시행토록 했습니다. 한편 어제 발표된 뉴욕주 노동국 보고서에는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주차원의 공교육 캠페인을 포함해 연봉협상과 재정교육, 육아, 가족휴가 확대, 여성직업 멘토링 확대, 직책, 급여, 복리후생, 정보 투명성 강화 등의 권고안과 종업원 스케줄 규정 제정과 팁 크레딧 규정 폐지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보고서에서 뉴욕주가 전국에서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뉴욕시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가 40만 명을 넘어서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정착되면서 한미 교류가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7년 뉴욕시 관광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2016년에 38만 8천 명보다 7.2% 늘어난 41만 6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뉴욕시 관광청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뉴욕시가 한국인 관광객 수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국가별로는 11번째로 많았습니다. 가장 관광객 수가 많은 나라는 영국 121만 2천 명, 중국 103만 8천 명, 캐나다 97만 명, 브라질 85만 2천 명, 프랑스 76만 7천 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뉴욕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지난 2007년 23만 8천 명을 기록한 후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를 보였고 2010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반전해 매년 수만 명씩 증가해 왔습니다. 방문 목적으로는 사업과 쇼핑은 물론 관광으로 뉴욕을 방문하는 여행객과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인 관광객 증가는 2008년부터 시행된 한미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정착되면서 한미 교류가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 관광청은 2018년에도 한국인 관광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유저지주가 왕따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교내 안전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인 밀집 학군에서 왕따, 폭행, 마약 등 교내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2017 학년도 학군별 범죄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인 밀집 학군인 포툴리의 왕따 피해 신고가 초중고교에 걸쳐 무려 43건에 달했다고 미주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포툴리에서는 지난해 25건의 폭행 사건과 14건의 마약 관련 위반 행위가 신고돼 사건 발생이 학생 100명당 2건 이상으로 인군 학군보다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주변 한인 밀집 학군인 리치필드는 폭행 사건이 12건이 발생했고 왕따 신고도 9건이나 됐으며 레오니아도 왕따 6건, 폭행 5건, 마약 관련 3건 등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적지 않은 교내 범죄 발생률을 보였습니다. 명문 테너플라이 학군에서도 16건의 왕따 피해와 5건의 폭행, 6건의 마약 관련 위반이 접수돼 사건 발생률이 학생 100명당 거의 1건으로 낮지 않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던밸리 리저널 고교 역시 왕따와 마약 관련 위반이 각각 9건씩을 기록하는 등 사건 발생률이 학생 100명당 1건을 기록했습니다. 버겐 아카데미 등 특수목적 학군에서도 6건의 폭행과 8건의 마약 관련 위반 사항이 신고됐습니다. 교육국은 주 전체적으로 교내 범죄 위반이 증가세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약 관련 위반은 2016-2017 학년도 3,157건으로 전년 3,010건보다 4.8% 늘었고 왕따 피해도 5,995건에서 6,416건으로 7% 증가했습니다. 무기 관련 위반도 총 1,093건으로 전년보다 93건 증가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컴퓨터 교육 예산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를 투자해 공립학교 컴퓨터 교육 강화에 나섰습니다. 뉴욕주가 앞으로 5년 동안 3천만 달러를 투입해 공립학교 컴퓨터 과학 교육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8-2019 회계년도 예산안에 공립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교육에 6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앤드루 쿠우모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립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먼저 교육시킨 후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정 교육을 이수한 교사들에게는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주 정부는 또 새로운 컴퓨터 과학 교육 표준을 만들어 2025년까지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이 미래 취업에 필요한 컴퓨터 과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예산은 우선 다음 회계년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컴퓨터 과학 교육 여건이 나쁜 학군부터 지원될 계획입니다. 쿠우모 주지사는 이 프로그램이 과학기술, 스템 분야 전공 여학생 비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미래 취업에 필수적인 컴퓨터 과학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해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사회에서 한인에게 여권 발급을 대행해 주겠다며 속인 뒤 돈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문자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시간을 번 뒤 수고비로 현금 수천 달러를 빼돌렸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LA에 거주하는 한 한인은 온라인에 올라온 여권 발급 대행 광고를 보고 연락해 수고비로 수천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대행사는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알려주며 피해자를 안심시켰지만 피해자가 며칠 전 LA 총영사관의 진행 상황을 의뢰한 결과 자신의 여권 발급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기범은 한국에서 기소 중지 상태에 있는 한인들의 여권 발급이 제한된다는 점을 노려 피해자들을 현혹한 뒤 돈만 가로챈 겁니다. 기소 중지 상태의 한인들은 한국에서 재산 범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거나 병역법 위반인 사례가 대부분이며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권 재발급은 제한됩니다. 특히 LA 총영사관은 여권 발급 대행 자체가 불가능하며 오직 공관을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 발급 대행은 불가능합니다. 여권은 저희 총영사관에 오셔서 본인이 직접 지문을 날인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이 대신 발급받아 줄 수는 없습니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LA 지역에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한인들이 많이 분포돼 있는 만큼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은 더 많을 수 있다며 여권 발급 대행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의 제외동포 비자 발급 절차가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LA 총영사관은 제외동포 비자인 F4 비자를 비롯해 중국과 동남아 국가 국민에 대한 관광비자, 유학, 어학 연수비자, 회하지도 비자 등에 대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고 오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기존 제외동포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시민권 사본 등의 외국 국적 취득 증명서류는 기본 증명서를 통해 국적 이탈이나 국적 상실, 일자가 증명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미국에 장기 거주하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 국민이 한국 관광비자를 신청할 경우 기존 재정능력 입증 서류나 항공기 예약표 제출 등의 절차도 생략될 예정입니다. 한편 LHO 영사관은 이 같은 조치로 비자 발급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높여 민원 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앤드류 쿠우모 뉴욕 조지사는 뉴욕주 범죄 피해자 지원국에 3년 동안 2,040만 달러를 지원해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료와 정신건강, 장례비용 등과 무려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뉴욕주 범죄 피해자 지원국은 이번 지원금으로 범죄 피해자 상담원 110명을 별도로 채용해 개별 관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시안 백인 우월주의자로 유명한 20대 한인 유종헌 씨가 지난주 한 총기 판매업소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연방알코올담배 총기국에 체포됐습니다. 유 씨의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 연방수감시설에 고석 없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6년에도 다른 남성 3명과 함께 살상용 무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뉴저지주 테너플라이가 2018-2019 학년도 교육예산에 무장 보안요원 채용예산 25만 달러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고 레코드지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현재 테너플라이 학군에는 스쿨 리소스 오피서 1명이 근무 중인데 은퇴 경관을 대상으로 6명의 오피서를 추가로 채용해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찰 측은 25만 달러는 6명의 요원을 채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관세청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1,000달러 미만의 물품에 대해 수출 신고를 하지 못하고 반품한 경우 관세 등 납부 세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구일 밝혔습니다. 기존 해외 직구 소비자는 물품을 반품하면 수출 신고를 한 후 신고 필증을 제출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운송 확인 서류, 반품 확인 서류, 환불 영수증으로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오전에 흐리고 비가 예상되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준희